이건 한제고, 나 너무 먹고 싶었어 언니가. 내가 오늘 오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. 내가 지금 가슴 왜 이렇게 벌렁벌렁한 시속으로. 우리 내 동생 우리 막내하고 동창인데 내 둘째하고도 친해. 왜냐하면 같은 연대 같이 나와서 또 그림 그리는 클럽에. 그래서 만나서 굉장히 친했어요. 우리 집에 잘 놀랐네.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이 안 봤어요. 왜냐하면 언니가 미국에 오게 되면서 나를 계속 찾아주시더라고요. 계속 이제 야단 맞으면서 계속 언니 만나는 거죠. 야단을 왜 하세요. 내가 많이 물어본다. 너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냐. 완전 맞아 언니 이거 뭐예요. 말투야 그러러 어머 그래요 어떡하지. 같이 촬영하려고 오셨나 아니면 놀러 오신 거예요. 제가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는 애야. 그냥 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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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겸사. 언니 매니저? 딱 절대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인데 언니 때문에 보기 시작해가지고. 하여튼 너는 언니를 아는데 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고 그러는 거야. 아니 그게 쉽게. 언니를 매사한테부터 봤는데 유튜브를 왜 봐. 아니 그게. 그럼 선생님 나 너무 궁금해요 지금 다른 직업이 나와가지고. 그럼 아직도 그림 작업을? 아 그림은 안 그래요 이제. 스크립 받으면 핸드아웃해서 이제. 그 사람들이 이제 일 본 거 다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해야다가 이게 좋다. 이 애팅이 좋다 저 애팅이 좋다. 감독님이시구나. 그리고 이제 뭐 우리. 연대 나왔어요. 어 연대 나왔어요. 네 후배야 사난배야. 야 선생님한테 인사 똑바로 해. 아니 지금 말씀. 사모님 어떻게 되세요. 저는 구사권입니다. 아유 아유. 구사하면 너는 왜 구사권이야. 나 실사 말도 안 해. 20년 차에 딱. Sultan. 바로 distribution. 네 그럼 그 단계 할까? 안 드세요? 네 안 돼야죠. 여기ysz Ein GO quantidade이네. 이렇게 했다고. 정자는 너무 좋아하네. 워레 살자. 아 pref blew. 여기 오시면 내가 우리 옆집에 지금 고치는 거 있는 거 보이시는 데가 또 고쳐나? 네 조그만 집 안아있고 미소진이 그런 얘기 제일 좋아해 구경하러 오세요 내일 오시면 그걸 지금 위마드랑 하고 있거든요 와서 구경하세요 헐리우드 힐스 사신다고? 네 선생님이 친구분들이 거기 하얀티는 옆집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한번 가서 봐야 된다 하얀티는 앞에 앞집과 옆집이 네 집이 아니 그니까 그 앞집이 태연지로 바로 앞집이에요 아니 내가 우리집에 앞집 들어가는데 그 태연지가 나서 산보로 가더라 그래서 내가 Are you famous director? Yes, I am! 그러더라구요 제가 챕들한테 저 집은 꼭 찍어야 된다 저건 기본 팻밀리언 이상 가는 집이기 때문에